먹자. 굴기름이랑 조선간장 반숙과를. 사이좋다, 우리.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모모야. 아무것도 크게 안 하고 옆에서 너무 맛있게 먹는 동현 씨 보니까 어때요? 맛있어요? 그로드 안 있냐?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어떻게 메밀막국수 든든하게 드셨나요? 어떻게 메밀막국수 든든하게 드셨으니까. 쑥쑥 들어가죠? 진짜 맛있다. 드리끼림 립밤. 드리끼림 립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놀토 나이스! 아이고. 나 이거 보기만 하고 처음 먹어봐.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맛있다. 진짜 그냥 마풀이야. 와, 맛있겠다. 와인이랑 브라운 치즈를 넣자. 와인이랑 브라운 치즈를 넣자. 아, 진짜. 브라운 치즈. 어머나. 자, 막히게 나왔습니다. 어머나 크러플. 아하! 아하, 아하. 아하, 참. 아하, 참. 아하, 아하. 위에 아이스크림을 양심적으로 뜨시고 그 다음에 제가 치즈를 위에 갈아 드릴 거에요. 브라운 치즈를. 많이 많이. 저기 뭐야 통현씨. 많이 많이 이거는 거의 뭐 빨래 수준인가. 그 정도로 갈 수는 없습니다. 한님이가 잘 해주실 거고. 우리 게임이네, 우리 게임이야. 아이스크림만 우리 게임으로.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특별히. 홀더블인가? 여러분 모두의 관리에 도움 되시라고. 커피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커피를 준비를 했습니다. 하셨습니다. 커피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특별히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게 들어올지. 커피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도 먹고 왔잖아. 아까도 먹었어. 아까도. 맛있어. 지금 맞추면 그걸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똑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매니저 얼굴 좀 갖다 주실 수 있어. 더해. 더해 뚜껑할 수가 없어. 똑같은 거니까 어차피 똑같은 거. 저분 어떻게 따로 있어. 이거는 특별히. 그니까, 저 사람은 carry 내 Choice입니다. 두번째 주인공인 그대로. 아까도.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